카메라 불어와서 아 오케이, 알겠는데 너무 잘했어 무섭게 하자, 웃기게 네 들어갈 때 약간 인사할 때 인사 꼭 해야 되나요? 네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무섭게 생겼죠? 언니분들 겁먹잖아요 저쪽부터 들어가야겠다 저쪽에 있는 사람부터 언니가 뒤에 데뷔 연차로 따지면 두합 70주년 하지만 오늘만큼은 갓 데뷔한 신인 그룹 모두가 기다려온 걸크러쉬 디바들 환불원정대를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환불원정대 환불원정대 너무 좋습니다 드디어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각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환불원정대의 만옥입니다 전옥 은비 은비 실비입니다 네 발표와 동시에 음원차트 올킬 신박기획의 대표이자 프로듀서인 지미유씨가 탑백기로 보증한 곡이죠 신곡 Don't touch me 신곡 Don't touch me 소개부터 드러볼까요? 죄송합니다 딴곡이신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딴곡이신거 아니죠? 무서워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곡 Don't touch me 소개부터 드러볼까요? 신곡 Don't touch me 소개부터 드러볼까요? 때리지 않아요 무서워하지만 때리지 않아요 네 신곡 Don't touch me는요 신박기획의 첫번째 프로젝트 곡이고요 또 지미유의 탑백기로 아주 신나고 강렬한 비트의 댄스곡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대로 된 합을 봐야겠죠 신곡 포인트 안무 준비해 오셨죠 우리 또 막내가 예예예 아 네 그럼요 제가 안무를 그럼 할게요 Let's go Let's go 지미 이분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동안 함께 고생해준 대표님과 매니저분들에게 한마디 전해볼까요? 기대돼요 지미유 컴온 카바카밤 지미유 컴온 헤이 컴온 와우 좋습니다 그럼 겉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한 겉, 차, 속, 따 환불 원장대의 첫 무대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매니저부터 한 입만 하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에이 이게 다 포함돼 있는 거지 뭐 어디 포함돼있죠? 지미유 지미유 컴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가자 아 나 너무 웃겼다 가자 여기 있으세요 데리고 오세요 매니저한테 왜 이야기 안 해? 왜 우리 이야기 안 해? 왜 우리 이야기 안 해? 왜 우리 이야기 안 해? 착각숨을 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